괜찮아요, 탈만 해요. 무섭지 않아. 너무 안전해요. 알고 보니까 50세 미만만 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로. 생각보다 안 무서워. 고소공포증 있는데 안 무서워. 너무 고정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집어. 잠깐만요, 했는데. 자전거 탈 사람. 나는 자전거 탈 바에는 이거 탈게. 유선이도 자전거는 안 타? 아니, 뭐 가서 볼까 봐. 자전거는 좀 무섭게 생겼다. 야, 온 김에 저기까지는 한번 가보자. 누가 타는 걸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 안전한 게 확인만 되면 타고 싶은데. 내가 타봐 줄게. 그런데 진짜 무섭다, 무섭지? 정민 언니, 언니 후회하지 않겠어? 노노. 너 안 탈래? 나 무섭게 무섭어, 언니. 그런데 이게 나름 꽤 기네요. 막상 보니까? 막상 보니까 무섭다. 그런데 이거 혹시 사고 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그래요? 어떻게 안전하지? 거기서 줄로 연결해서 이렇게 돌아오나? 제가 먼저 타보겠습니다. 타보고. 그래, 하선 씨. 하선이, 열일한다. 일단은 다 너무 무서워하시니까 일단 처음으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막내기도 하고 모셨으니까 해야지 하긴 했는데. 와, 무서운데? 와, 이건 좀 무섭겠다. 나도 이건 좀 무서운데? 오, 어떻게 잘 치면 하냐? 어쩐다만이 없대. 오, 어떻게 잘 치면 하냐? 어쩐다만이 없대. 아, 이건 좀 무서운데? 괜찮다, 괜찮다. 괜찮은 거죠? 잠시만. 너무 무서워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준비가 안 되는데. 재밌다. 아, 괜찮은데? 땅이 없어지는데 거기를 자전거로 타고 가면 너무 무섭죠. 그래서 아, 죽었다 이러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고정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오,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요. 괜찮아요,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저 고소공포증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되게 재밌다. 오, 이건 못하겠다. 이거 꽤 가네요. 이거는 원하는 대로 안 하겠습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너 할래? 아니요. 재밌네, 탈만하네. 이거는 50세 미만만 타는 거예요, 진짜. 이거 50세 이상은. 이거 50세 이상은 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심장마비 오는 거야. 아, 우리가 49살에만 왔어도 탔다는데, 연습해서. 아, 아쉽다. 그래. 이건 여기만 가도 다리가 오고. 아, 재밌다. 별로 안 무서운데? 괜찮아, 탈만해.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괜찮아요, 탈만해요. 무섭지 않아. 너무 안전해요. 알고 보니까 50세 미만만 탈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가기로. 생각보다 안 무서워요. 고소공포증 있는데 안 무서워. 너무 고정이 잘 돼 있어요. 이게 고정이, 밑에 고정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너무 재미있어요. 시원해. 내려올 때 좀 빨라서. 별로 막 그렇게 무섭지 않아, 진짜로. 근데 왜 이렇게 소리 집어. 잠깐만요, 했는데. 진짜로. 믿고 타셔도 돼요, 진짜로. 유선아, 언제 또 오겠니? 해보자, 우리. 50세 이상도 할 수 있어? 우리 한 거 동시에 하자, 그럼. 당연하지. 하자. 그래, 그럼 동시에 하자. 해보자. 우리가 언제 또 오겠어. 근데 50세 이상 타도 되죠? 70대도. 애를 살짝 겁먹었는데, 지금? 애를 언니야, 그다음에? 어. 이거 우리 남편 보면 너 미쳤어, 이럴 거야. 그걸 왜 해? 진짜 이거 잘한 걸까? 유선아, 이게 우리의 개끼는 아니겠지? 괜찮은데? 바이. 출발. 갑니다. 갑니다. 어, 무서워. 처음에만 조금 무서워요. 괜찮아요. 어머, 유선아.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와우. 어머, 너무 괜찮은데? 우와, 재밌다. 우와, 우와, 우와. 어머, 어머. 멋있어, 멋있어. 대박이네. 대박. 출렁거려. 어우, 줄렁출렁해. 어우, 소름끼쳐. 보기 말고. 네, 안녕하세요. 내려오세요. 와우. 유선아. 너? 네가 나보다 겁이 없다. 에라, 우리가 20대에 같이 놀러다니기 시작했으면 호주 갔다. 번지점프. 나 뭐 비행기 타고 뛰어내린다 뭐 이런 거 했겠다. 번지점프 해 본 적은 있어? 아니, 없어. 나도 없어. 우리 남편이 이혼 도장 찍고 하라 그래서 못 했어.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저처럼 막 모험심이 있거나 뭐 이런 액티무한 그런 걸 좋아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유선이는 그게 진짜 딱 맞더라고요. 호기심도 많고 먹는 것도 막 다양하게 좋아하고 해서 내가 어머, 유선이 참 나랑 잘 맞구나. 얘 옆을 잘 못 보겠어. 쬐려봐도 보게 돼. 아, 웃겨. 해냈다, 우리. 진짜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어머, 이거 타네 이거. 나 지우랑 이거 탈게. 그래, 그래. 타자. 나 이겨둔. 우린 이건 쉬자, 그럼. 너네 타. 아니야. 쉬다니. 타야지. 나 에라 다음 나. 그다음에 나, 그럼. 그래, 그래. 지우야, 이리 와. 준비되셨나요?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고요. 어머, 이 어둠 속을 지나가는 건가요? 여기다 발 넣어요? 네, 발 거기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머리 이렇게 들고 가셔야 돼요. 아, 이만큼요? 네, 이만큼 들고 가셔야 돼요. 이거 복근 운동인데요? 출발할게요, 출발. 네. 주 꽉 잡으세요, 주 꽉 잡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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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어떡해. 이건 정말... 이거... 경민 언니 울어, 울어. 이거는 대박이네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지? 경민 언니 울겠는데? 어, 가만있어 봐. 나 좀 겁난다. 아니야, 괜찮은데. 오빠, 저 아직 밀지 마세요? 네네. 어? 오빠. 앞에 검은 줄 있으시죠? 생각보다 여기 뒤쪽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였어요. 갑니다, 출발! 잠깐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엄마, 이리 와. 언니야. 엄마, 나 이거 왜 찾니? 아, 어지러워. 잠깐만, 못 오겠어요. 나 너무 무서워. 저러면서 맨날 꼭 굳이 꼭 탄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화장실, 화장실 먼저 타. 야, 너 어딜 시금시금 갔어? 못 살 것 같아, 나 무서워. 제가요, 선생님 있잖아요. 바이킹 이렇게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타다가 약간 진짜 기절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무섭지는 않나요? 그렇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언니.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나는 못 할 것 같아. 너 뭐하니? 난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어. 너 뭐하니? 난 너무 무서워, 언니. 너무 무서워. 해볼까요? 네. 하선아, 파이팅. 네. 슬라이드 넘어 주신 다음에 발수도 넣으시고. 엄마, 어떡해. 네. 머리는 계속 들어주셔야 돼요. 잠깐만. 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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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렇게 나왔니? 야, 나 이렇게 나왔니, 나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중간에요. 몸이 떠서 그냥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탄 슬라이드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진짜 무서워. 야, 무서운가 봐. 패스, 지우? 언니, 지우 안 탄대. 지우, 아니요. 안 탄대. 그래, 타지 마. 좀 무서울 수 있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뭐 1, 2, 1, 2, 3, 4, 3, 4, 3, 8, 6, 5 practices. 지우 안 탄대. помkład포X fitur분 VS 네오명 outrosizable. 오늘 코로나疫 r 감사합니다.